으아악! 무치 감자탕. 감자탕이 빨개. 너무 맛있어. 해물 뼈찜입니다. 해물이 진짜 많다. 이거 맛이 너무 궁금한데요? 이거는 게임 끝났다. 맞아요. 맞아, 맞아. 대우 예림이라고 합니다. 종합 콘텐츠 크리에이터 웅킹입니다. 고기 1kg 정도 먹으니? 8인공까지는 먹어본 것 같아요. 이게 대결이 아니라 기부를 같이 하는 건 어때요? 좋아요.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웅킹 진짜 너무 힘스럽게 먹는다, 그죠? 진짜 기부를 따지면 유재수급이네요. 진짜 맛있게 드셔. 대짜 2개 드세요, 일단. 지금 놀랐어요, 저희는. 하여튼 이거 이제 없이 다른 데 가면 특대예요. 양이 많아서 낮으실 것 같은데. 아니, 저렇게 드셔. 너무 맛있겠다. 와, 이거 봐. 와... 알간데. 기부하는 거 좋은 일 하게 하려고 무리하게 드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통 매출 해군. 통 매출 해군. 속ます structure 통 매출 해군. amm